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인종과 지역, 종교에 대한 멸시와 혐오가 드러났다. 이 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 내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수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예. 축하. 더 일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네. 일을 잘 찾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사무처장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되는 조직이었는데요. 대표랑 같이 또 이렇게 해보자고 해서 대표로 일을 하기로 했으니 더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좀 더 찾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민원연에 어제 총회가 있었는데 김원경 사무처장님이셨죠. 그전까지는. 그런데 어제 총회에서 대표로 선출되셨어요. 네. 축하드리고 앞으로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으니까 저희 프로그램 더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여야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비례정당. 이 비례정당 이야기로 정치 뉴스가 많았어요. 또 각 당의 공천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정말 아예 성과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선거보도 모니터링 결과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하기 전에 비례정당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선거보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비례정당 이야기로 대부분이 채워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그 비례정당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 정당의 표가 몇 석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후보자 중심 정당 중심의 보도이지 정말 이런 식의 정당이 생기는 것이 유권자에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런 식의 접근 보도가 거의 없어서요. 사실 보도량이 많아지긴 했지만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지난 3월 9일부터 15일까지 방송사 전역종합뉴스의 선거 관련 보도량을 살펴보니까요. 그 이전 주에 대비해서 3.2% 증가했습니다. 총 보도수 그러니까 그때 이 기간에 했던 전체 뉴스 대비 비중으로 보면 10.8%가 선거보도예요. 전부 다 늘어난 건데요. 방송사별 총선 보도량을 해당 뉴스의 총 보도량 대비해서 보면 TV조선이 전체 보도의 16.3%가 선거보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율이 적은 방송사는 KBS1인데요. 8.9%였습니다. 그런데 KBS1만 문제가 아니고 MBC도 9%, SBS도 9.1%, 지상파 3사가 다 고만고만하게 선거보도량이 매우 적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나마 선거보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이 정도. 아마 코로나19 영향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 선거보도를 보니까 나쁜보도 좋은 보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내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사실 좋은 보도 나쁜 보도는 아주 정말 극단적으로 좋았던 것, 나쁜 것 이런 거 위주로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그것 말고 저희가 저녁종합뉴스하고요. 신문은 전체 보도를 분석을 해요. 양적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 때 유익 보도, 유해 보도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이 기준은 총선 보도 제작 준칙, 저희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라고 발표한 게 있는데 그 준칙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유익 보도는 정책 공약을 제공한 보도, 비교평가 정보를 제공한 보도, 사실검증 보도, 시민사회 여론운동을 전한 보도, 그리고 신진 후보나 군소정당을 부각해 준 보도, 그리고 시민들의 질의와 관련된 논평, 그리고 선거법을 소개하는 보도, 이렇게 8가지를 우리가 유익 보도라는 카테고리로 묶었습니다. 지난주 선거보도의 특징을 보면 이 유익 보도 중에서 사실검증 보도라는 것이 19건으로 확연하게 늘었다는 겁니다. 지난 그 전주에는 2건이었어요. 사실검증 보도가. 그런데 이제 19건이니까 10백가량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JTBC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MBC가 5건, 채널A가 3건을 보도했습니다. 네. 이런 유익 보도, 유익한 보도 중에 지금 말씀하신 사실검증 보도가 늘었다. 이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요즘 각 언론사들이 선거 관련 팩트체크도 열심히 하던데요. 네. 전부 다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사실 최근에 그만큼 허위주작 정보가 많아요. 그리고 오보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검증을 하는 보도들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팩트체크 보도라고 하는 JTBC 팩트체크 같은 그런 보도도 있지만요. 그런 코너가 아니고 그냥 일반 다른 코너에서도 사실검증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MBC의 정치적 참견 시점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십성, 그러니까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볍게 다루는 코너예요. 여기에서도 사실검증을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3월 10일 보도인데요. 코로나19 비상 투표도 드라이브 스루 공천용 삭발 성적표 받아보니라는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차에 승치한 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 스루를 이번 투표에도 도입하자는 제안을 팩트체크했습니다. MBC는 외신 보도를 찾아보니 2017년 캐나다에서 실제로 유권자 편의와 투표율 재고를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 투표가 시행된 적이 있다라고 보도했고요. 지난주 이스라엘 총선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선관위 직원들은 방호복 차림이고 마스크와 파란 장갑을 낀 유권자는 천막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모습이었다. 이스라엘 투표율은 코로나19 와중에도 지난 선거보다 높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유익한 보도가 있었다니 다행이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사실 듣고 싶지 않지만 유해한 보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2020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는 유해 보도를 총 11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가십 이벤트성 보도 그러니까 지나치게 정치 이벤트만 보도하는 거. 그다음에 단순 중계보도 양대정당 중심의 보도 정치 혐오 조장 보도 전투 경기 표현을 넣은 보도들 그리고 지역 연고주의 부각 보도 익명 보도 취재원은 넣었지만 따옴표를 넣은 큰 제목 보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해 보도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 세부적으로 나누셨네요. 네. 지난주에는 선거 관련 보도 가운데 69건이 유해 보도였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만 등장시켜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전략 공청 관련 후보 동정을 다룬 양대정당 중심 보도가 21건으로 30.4%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익명 취재원이 등장하는 보도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18건인데 26.1%였습니다. 그리고 전투 경기 표현 그러니까 격전지 이런 식의 표현들 있죠. 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전쟁은 아니고요. 게임에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한 그런 보도들이 많은데 이런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들도 여전히 많고요. 그리고 따옴표로 큰 제목을 집어넣은 왜 우리가 이걸 지적하냐면요. 제목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김원경 따옴표 치고 뭐뭐뭐뭐 이렇게 하는 제목 있잖아요. 이런 제목들이 언론사 스스로가 어떤 입증 책임 이런 것을 다 도망가고 해서. 미루고 그리고 어떤 선정적인 발언. 그런 발언을 뽑아가지고 제목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시민들은 그 말이 그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따옴표를 치는 큰 제목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건데 이런 보도가 12건으로 17.4%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 격전지를 가다. 흔히 뉴스에서 우리가 선거만 앞두면. 굉장히 많이. 그냥 코너로 다루잖아요. 그런데 이것 역시 어떤 전쟁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유해하다라는 지적 좋은 것 같고요. 들어보니까 전체의 49.9% 49.6% 그러면 사실 절반에 가까운 보도가 유해한 보도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정치 혐오 조작 보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보도는 TV조선에서 3건 채널A와 JTBC에서 각 2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야 무슨 내용일지 아실 것 같아요. TV조선은 비난은 잠시 결국 비례정당 창단 추진이라는 3월 9일 보도가 있었어요. 이 보도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고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정하기 위해서 당원 투표를 진행한 민주당을 두고 아무리 정당의 목표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지만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것인지 라고 평가를 하면서 민주당과 진보진영 정당들의 갈등 구도를 부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A는 한 명이라도 더 의원 꺼주기 검토라는 3월 12일 보도에서요. 욕하면서 닮아가는 걸까요? 라면서 리포트를 시작했는데요. 이 보도도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한국당 창당을 비판했으면서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을 비꼬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비판이긴 합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렇다면 과거에 이전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때 비례정당을 만들 때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을 했어야지 해요. 그리고 같은 기준으로 또 민주당을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확대 그리고 유권자 선택의 폭넓은 반영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례용 정당 난립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하면 이런 지적이 다 좋은 지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비아냥거리는 이런 식의 지적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보도들은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지 말자. 투표해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보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민주당이나 또는 뭐죠? 미래통합당.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국민들이 좀 알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표심으로 드러나게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보도들은 그런 설명이 너무나 부족해서 결과적으로는 정치 혐오를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큰 보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 세력 간 갈등이나 대결을 보도를 할 때는요. 양쪽 다 나쁘다면서 양비로는 펼치거나 선거판이 혼탁해지는 상황을 보여주기만 하면 정치 혐오 보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권자층이 중도층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무당층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를 몰라서 이분들에 따라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기 때문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이 정치 혐오, 그야말로 이런 아직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로 하여금 투표장에 가고 싶지 않게끔 하는, 투표장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한 보도들도 저희가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관련 오보들 계속 나오더라고요. 정말 요즘은 하루 건너 나오면 다행이다. 하루에도 정말 여러 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최근 사례들만 좀 모아봤는데요. 15일에 한국일보는 한 미국 하원의인의 주장을 인용해서 온라인판에 미국 FDA 따옴표 한국 코로나 키트 비상용으로도 적절치 않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후에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키트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일게 됐죠. 이 보도로 인해서. 그러자 중앙방역대책본문은 브리핑을 열어서 사실관계를 정정했고요. 보도자료에서 이 기사에서 소개한 미국 의회의 논의는 항체검사법에 대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진검사에서 항체검사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어떠한 항체검사법도 확진검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같은 날 대한진단검사의학회도 담화문을 내고 해당 의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적이 한국일보는 기사의 제목을 바꿨고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추가해서 기사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비판이 가라앉지 않자 17일 편집국장 명의의 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글을 통해서 해당 의원의 발언을 전후 맥락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해서 한국형 진단키트의 신뢰성 논란을 초래했다.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정정 보도를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 주신 건 같네요. 그런데 이게 이런 보도를 할 때 당연히 미국의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팩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와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이 과연 사실에 맞는지 FDA에 확인도 하고 한국에도 확인하고 거듭 이런 걸 정리한 다음에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한 따옴표 제목의 전형적인 사례인 거거든요. 미국 FDA가 한국의 코로나19는 비상용으로도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이렇게만 보도를 해버리는 거죠. 자신의 어떤 확인 철저한 확인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생략해서 결국은 오보가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자들은 크로스체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안을 보도할 때 반대편 상대편에 있는 전문가나 다른 측면에서의 또 취재를 하는 것을 크로스체크라고 하던데 크로스체크가 안 된 매우 부족했던 기사였네요. 이번에는 보니까 강경화 장관 관련 기사들도 좀 논란이 많이 됐던데요. 네. 강경화 장관을 이렇게 계속 논란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그런 연관성이 있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국 공영방송 BBC의 앤드루 마쇼에서 이 앤드루 마쇼마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언론인이에요. 아 마쇼예요? 네. 이분과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 방송 이후에 한국경제가 15일에 BBC 출연에 한국식 코로나 대응 자화자찬한 강경화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경제는 강경화 장관이 BBC에서 한 발언들을 요약을 하고 해외 반응을 간단하게 소개한 뒤에 한 누리꾼의 반응이다라면서 국내 여론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실제로 방송 이후에 현지에서는 호의적인 반응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정말 칭찬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코멘트들이 있고 이 전 방송과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다 번역한 유튜브 영상들도 굉장히 여러 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자화자찬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영국에서는 굉장히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감동하고 한국의 대응을 칭찬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결국은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한국경제신문이 온라인 보도와 그리고 포털사이트에 있는 모든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삭제만 하고 앞서 한국일보 같은 어떤 유감 표명이나 정정 보도는 없었나 보죠? 네.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미디어 비판을 통해서 이런 의도적인 오보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기사는 BBC와 인터뷰했다라는 사실을 다뤘지만 의도와 기사 방향이 이렇게 사실과 달라질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느 때보다 속보나 특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덕분에 뉴스 시청률도 많이 높아졌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의도적인 오보가 아니라면 첫 번째도 사실 확인, 두 번째도 사실 확인, 세 번째도 대표님이 한번 해 주시죠. 사실 확인. 사실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YTN이나 이런 언론사들은 속보 그리고 늦게 발표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기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냥 일단 보도하고 보자라고 하는데 사실 확인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잖아요. 늦어지죠. 늦더라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언론사의 신뢰도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보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차분하게 사실 확인한 보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열린라디오 YTN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일상 속에서 중국인, 대구, 경북 지역, 신천지 등 크고 작은 혐오와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이런 혐오 현상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혐오 말고 안아주오. 혐오 표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해 오신 전문가시죠.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이 말이 칼이 될 때 참 와닿는 표현이었는데요. 이런 책을 내기도 하셨고 오랜 기간 혐오 표현에 대한 연구를 해오셨죠. 아마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사회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인데요. 지난 두 달간 아까도 마스크 쓰고 오셨던데 코로나 사태 겪으시면서 혐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코로나 사태는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혐오 현상이라고 했던 현상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양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혐오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조금씩 그런 편견이라든가 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드러나는 건 아닌데요. 어떤 순간에 보통 드러나냐면 위기의 순간이 드러나거든요. 내 삶의 처지가 굉장히 안 좋다 이랬을 때 엉뚱한 희생양을 찾거나 핑계거리를 찾을 때 혐오랑 연결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세계적인 대공황이 온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혐오로 이어지기 십상인데 지금의 코로나 사태도 이제 온 국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얘기지 못했던. 그렇죠. 그랬을 때 진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전공법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데 사실은 자꾸 이제 그런 유혹을 받거든요. 핑계거리를 찾고 약한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이제 반작용도 좀 있어서 이렇게 잘 통제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스물스물 그런 유혹에 빠져서 혐오를 연결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코로나 관련해서 중국인, 대구, 경북, 신천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은 이 중에서 좀 위기의 순간 나타나는 이런 핑계거리 중에 어떤 게 가장 크게 나고 오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혐오가 나쁜 거는 저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효성도 없다. 그 자체로 정당하지도 않지만 방역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인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사실은 그 자체로 옳지도 않지만 사실은 방역 전문가들도 방역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해왔잖아요. 그리고 확진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비슷하죠. 그 자체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병에 걸리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또 옳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방역의 관점에서도 지나치게 본인이 잘못한 게 있을 수는 있겠죠. 지침을 어기고 이런 경우에는 비난받아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비난을 자꾸 이렇게 퍼붓게 되면 사실은 더 숨게 되고 더 치료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방역 정책 자체가 깨지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일반적인 혐오 현상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약자들이나 더 약한 고리를 찾아가지고 책임을 전가하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도 않지만 또 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하고 대단히 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나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놓쳤던 게 확진자에 대한 혐오예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번 다음에는 정치권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치권에서는 세력 간의 합종 연행이 정말 한참입니다. 특히 범여권에서 추진하는 비례정당, 연합정당에 녹색당이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거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당 측 한 인사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성소수자 논쟁을 일으킬 당과는 연합이 어렵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녹색당이 이번 선거에서 트랜스젠더를 후보로 내세운 것을 일컬은 말이었는데 우리 정치권에 아직도 이 트랜스젠더가 논쟁의 당사자일까요? 정확하게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정치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자 이슈라고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이슈인 건 사실입니다. 다루기가 어렵고 잘못하다가는 선거에서 지거나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또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이슈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소모적인 논쟁은 아니거든요. 소모적인 게 아니라 그냥 좀 어렵다 우리가. 대처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어떻게든 헤쳐나가겠다. 어떻게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야지 이거 자체가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소모적으로 보는 거는 관점 자체를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유독 우리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되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럽이나 이 서구 정치권에서는 이미 이 트랜스젠더나 이런 분들이 정당인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들도 있고요. 사실 선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 세력 중에 하나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사실 성소수자 인구를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거든요. 그 정도면 사실 상당한 인구고. 상당하네요. 정치권 입장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정치 세력화 어느 정도 하기도 했었고 또 정치인들도 퀴어 축제에 가기도 하고 성소수자 지지 발언도 늘상하고 이런 것들이 진보 보수 이런 문제도 아니고요. 이미 상식처럼 되어 있는 그런 문제로 되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 나가기에는 아직 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언론에서 이제 확 사라져버리긴 했지만 그 변이수하사 얘기. 트랜스젠더 문제가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영역은 대개 어떤 그 성별 고유의 영역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두려움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려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내 공간을 들어온다? 뭐 이랬을 때는 조금 더 이제 그런 편견이나 거부감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제 주로 문제가 됐던 게 여대라든가 또 여성만 있는 군대. 사실 여자만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네. 경찰만 해도 남녀 부문이 한국은 이제 분할 모집을 합니다만 거의 이제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여성들만 있는 공간 남성들만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공간에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편견과 거부감이 조금 더 증폭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일단은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뭐 지도부라고 해야 되나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제 그런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또 그것에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나 뭐 여성만 있는 공간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트랜스젠더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좀 설비를 갖출 필요도 있거든요. 네. 우리도 당시에 문제가 많이 됐던 게 같은 내부만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내무반 하면 떠올리는 게 의무 복무할 때 남성들이 있는 그런 공간을 떠올리는데 이미 직업군인 여성들은 내무반 생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개별적인 공간에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좀 해소할 필요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같이 지내다 보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얼마든지 같이 잘 지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 또 편견이 깨지게 되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겠죠. 네. 네. 그 군대를 성별 고유 영역이라고 정의를 하셨고 특히 이런 성별 고유 영역에 들어올 때 왜 내 공간에 들어오니 이런 경계하는 의식이 더 많이 작동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있었던 숙명여대의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입학 사례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여대도 여성들만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인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사실 여대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한 10개도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성별 정정을 한 트랜스젠더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사실 이제 일본도 최근에 이제 그런 정책을 썼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전부터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대에서 받는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이미. 그렇죠. 우리도 언제 한 번 문턱을 좀 넘어야 되는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문턱을 한 번 넘으면 또 굉장히 스무스하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것만 지키겠다. 더 폭을 넓혀서 더 연대 지점들을 넓혀서 인권이라고 한다면 인권을 좀 더 확대하겠다. 이 인권도 중요하고 이 인권도 중요하고 내 인권도 중요하고 당신의 인권도 중요하니까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 인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다른 것과 타협하거나 연대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이 이슈에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고 그런 것이 심지어는 이제 이 군대 문제나 또는 여대 문제나 이런 것에서도 까지 이제 나타나게 됐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내 것만 소중하다는 게 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체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다들 이제 힘든 거죠. 살기가 각박하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국가가 더 이상 또는 우리 공동체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연대하고 더 많이 인권의 폭자체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것만 좀 지키겠다. 그리고 다른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자꾸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 제가 즐겨보고 있었던 드라마인데 이태범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화제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 보면 주인공 중에 한 명이 트랜스젠더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드라마에서조차도 이런 트랜스젠더가 자주 등장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이런 성소수자 문제가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뭔가 이중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실 트랜스젠더가 미디어에 등장하게 된 것은 1990년대부터거든요. 사실은 꽤 오래된 일이죠. 그런데 이제 미디어에 있을 때하고 내 공간에서 내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 또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이 혐오 말고 안아주오 이 코너가요. 우리 곁에 자리 잡은 혐오와 차별을 조금이라도 좀 없애보자라는 것이 좀 취지인데요. 제가 쭉 얘기 나눴는데 그렇죠. 인식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실질적으로 좀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으로나 이렇게 좀 마련해야 될 것들은 없을까요? 그 상징적인 조치 중에 하나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해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서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자체도 이제 없는 상황이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논의도 부재하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차별을 조장하려거나 용인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이거는 더 혐오나 차별이 가능한 분위기가 된 거 아니야? 네.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게 오늘날 이런 문제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저는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혐오를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끝에는 결국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쪽으로 결론을 여쭤봤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네. 지금까지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3월 21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L 라디오 홈페이지와 YTL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YES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비욘세의 헬로 준비했고요.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